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초대학수 이 분이 원래는 2013년도에 데뷔를 했어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받을 뿐이야 뭐 세팅되는 분 보고도 누군지 아시네 아세요? 아세요? 초대학수 장부의 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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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피를 잃을 때 사랑꽃이 정리보다 더 넓게 번호로 나만 둘러 당신만 만나요 사랑의 꽃이 잃을 때 내 사랑은 내 꽃이 핀 니다 꽃이 핀 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촌에서 노래를 위해서 장구촌 박선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손 잡고 싶은데 한 사람 잡으면 여러 사람 다 잡아야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 무대 앞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불을 하다가 머리 닿으면 머리 탈 깜빡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선순이 잘한다 생각하시면 박선순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환영을 받아본 거니 28일만 머리털 나고 처음이어가지고 어쩔까래 모르겠어요 노래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쭉 나와가지고 또 춤을 춰주시는 것도 남이가 유일하게 좋은 거 같고 내가 역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역동네 아니라고 이렇게 반겨주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만약에 한우랑 좋은 걸 다 먹었고 제가 이게 피부면 어떻게 이렇게 윤희하고 머리털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저 곡으로 제 노래 꽃이 핑크를 들려드렸고 이번에는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한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해!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?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의 남자는 네! 잘 안 나요 여러분 다른 지역 가면 두세 번은 여섯 페이지 될까 말까 하는데 이쪽으로 딱 한 마리 딱 가지고 한 마리 딱 가지고 한 마리 남자가 나눠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많이 해주세요 한구의 남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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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가 나의 자리스도 처음 추는 것 같고 두 자리스도 내 맨날 일을 다 마치 굳이 왜 굳이 왜 굳이 왜 굳이 왜 첫사람 둘이 가서 한국의 남친구 한국의 남친구 하나사람이 날라간다 남편의 남자를 남편의 여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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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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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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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하시면 되시고 나중에 거기 나오면 큰소리로 딸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오고 춤도 좋으시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를 해주셨어요! 준비되겠다! 파이팅! 레츠고! 성과의 방충 되시겠다! 헤헤헤헤헤 이정도에 찾아서 마요를 뵙는 날 헤라져나실래요 헛뚝! 쉬지 말고 꿈의 어린 꿈의 어린 남을 찾아오라 가잇! 나이 노래! 피리리리리리리리 collabor나 통성올란한 구두 피리리리리리리만네 폼이 안 만나실려고 쉽지 말고 노래는 치러 노래는 치러 한 번 찾아가느라 18세 소리 우리의 노래는 하겠습니다 싹붙이 있길래 전화하던 나라 내 사랑 슬픈 일을 험하러 주먹을던 서점 하늘 묻은 새도 새벽은 바람네 가을같이 압수는 안 되고 내 얼굴이 잘 좋아요 가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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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일을 찾아 가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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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일을 찾아 가야해 가야해 능강이란 사랑을 온전히 말해 깨닫아있네 스물 년의 이름은 파서지 아아 정출구 아니 정출구 정출구 하얀아야만 젊은이란다 그 일을 내 인생에 떠올리란다 몰아가니 그 삶에 하처도 앞서를 못하지 근데 밤의 세월 막아줄 수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머나 감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쉽죠? 얼마나 아쉬워 세상에 아니 박서진 씨는 노래를 왜 또 알아보고 싶겠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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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r 사진 이런 한번